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전문은 휴마시스라는 전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 버티는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4% 정도의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나름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이 올라갔을 때 61선 라인에서 저항은 한번 나온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저항받고 눌리는 구간이 21선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좀 좋은 준비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처음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저항받는 구간, 두 번째로 저항받는 구간이에요. 물론 여기 떨어지는 여기 121선 라인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61선과 121선 라인의 이격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방에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물론 어떤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어저께 뉴스가 나오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 신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진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양봉보다는 적게 나오긴 했어요. 뭐 그래도 일단 추세가 이렇게 우상형으로 돌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받고 눌리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저항받고 눌리고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 121선을 터치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눌리는 구간은 여기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여기 121선 라인을 돌파하는 이 영역까지 온다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 영역에서 여기까지는 이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격에 매물대가 적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항을 하거나 누군가가 맞서 싸우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하락 구간은 쉽게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끌고 끌고 결국은 121선 위로 올라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거니까 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자.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잖아요. 요거 좀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의 허브경래TV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저희랑 같이 일주일 동안 매매를 열심히 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목 수익은 실현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휴가를 떠나면 됩니다. 열심히 매매를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여름이고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백만원 갖고 또는 천만원 가지고 매매해서 플러스 알파가 됐으면 이 알파를 가지고 휴가를 한번 다녀오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저의 허브경래TV랑 또 한번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전의 저점, 그러니까 지난주의 저점이었죠. 이탈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시장 한번 보고 오후짱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